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씨. 미쳤다 진짜. 자 4회차 갈게요. 크리스마스 지난지가 언젠데. 오 반짝반짝합니다. 아 빨간 깃발일 것 같은데. 아 시꺼먼거네. 나의 상관관계를 진짜 모르겠어. 근데 보물이 유난히 밝게 빛나기도 하는데. 자 시꺼먼거래도 상관없어. 천천히 하세요. 아비님. 노저 침착하게도 나와요. 네. 침착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아 저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나마 구독이라도 눌러주셔야. 이거 칠. 700개 써서 안 나올 때. 마음에 미안을 얻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독자 한 명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비 형 로저 나왔어. 나왔겠니? 야 로저 머리카락도 구경 못했어. 야 해적왕 보이지도 않고 산저광만 움직여 보인다. 아. 산저광만 그냥 움직여 나오죠. 그냥. 아 나이세띠. 미스 웬즈데이 오늘 수요일인데 웬즈데이 진짜 웬즈데이. 아 오늘 목요일이지. 아. 크기험띠. 이것도 난리는 느낌이다. 아. 으아. 또 방어영이네 또. 으이씨. 으이씨. 으아 미쳤어 진짜. 아이씨. 아이씨. 판장한다 진짜. 아이씨. 하랍디이씨. 아르톨로메오. 아이씨. 아이씨. 육성 찍겠네 이거. 아이씨.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5회차. 아이씨. 이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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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로오쏘. 어. 골드로오쏘. 황금이빨에서 만나는 골드로오쏘. 요시. 이끄가. 골드로쏘. 헤더왕 만들어주세요. 자 짱구장구. 자 웃어 웃어. 아. 이제 저 공격수메달 꽂을 때마다 이게. 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 얘들아. 형 심장이 좀 빨리 뛰기 시작했어. 얘들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 아. 심장이 빨리 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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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방어야 또. 아. 아. 아 미친. 와. 포.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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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스 오삼데이 나올거 같은데. 으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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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문나간. 아이씨. 미치겠다. 아이씨. 아. 나는 왜. 그래서 했다하면 다 예능이냐고. 에이씨 미친거 아냐 진짜 오늘 헷담은 그냥 다 예능이야 애들 웃기긴 하지 이거 무슨 웃기기 전문이야 어 와퍼 아 이제 미스 올 썬데이 나올 각이라고 이제 아이씨 아 쿠로 오비 아 이렇게 난리나 아 공격수 공격순데 스네이크맨이 아니네 어어 씨 아 바운드맨이 깃발붙고 바운드맨이 남았어 미쳤냐 힙합 좋아하는거 알고 라임은 기가 막히면 추네 와아 개미쳤다 씨 야 바운드맨이 깃발붙고 바운드맨이 나올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와아 형 진짜 힙합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또 와아 라임을 이렇게 맞춰버리네 아 진짜 개미쳤다 진짜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보고 계신데 구독 안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눌러주셔서 안 나올거 같거든요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구독으로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아 극현뽕 가자 야 그런 패턴이 어디있어 와아 아 씨 나 미스올선데이 나올거 같아서 진짜 개불안한데 진짜 아 미스올선데이 나오는거 아냐 아 씨 씨 아아 제발 꼬마루야 아 방어야 자꾸 왜 아 미친 카야 씨 아 씨 어 미쳤냐 이거 진짜 야 아아 씨 얘는 캐릭터의 존재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카야 씨 안경써서 그런가 안경 벗고 해볼까 야 카야네 씨 저의 불행을 보고 계십니다 안경써서 안나오는거일거야 그지 안경 벗고 해볼게 얘들아 구독 안한 애들 있으면 구독 눌러라 이정도면 진짜 구독 눌러도야되지 않냐 아 진짜 안불싸워가 아니야 진짜 이 백명이 다 비구독자였으면 좋겠다 구독자 백명이나 한 번에 올라가는데 카야 책 던지기 버르장머리 없이 책을 던져요 선생한테 교과서 던지는거랑 똑같은거야 하아 씨 앞으로 저 4번 할 수 있어요 4번 아이 삭발시켜야되는데 아 진짜 엄청 안좋은다 오오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이거 뭐야 나 이런거 처음이야 야 이거 뭐야 나 여기에 이렇게 애들이 다 달려주는거 처음 봤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확정이라고? 야 이거 뭐야 나 처음봤어 이거 이 광경 자체를 처음봤어 나오는거야? 나오는거야? 야 지금 배경음악도 달라 야 배경음악도 달라 지금 야야야야야 야 미쳤어 야 야 기대감 최고좋다 지금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느낌좋아요 느낌좋아요 지금 역대급 제일 좋은 느낌이야 지금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씨 여기서 끝나는거 아니겠지 여기서 끝나는거 아니잖아 그럴리 없잖아 그럴리 없어 내가 오늘 스네이크만 한 번도 못봤거든 그럴리 없어 야 아니야 그럴리 없어 하나 더 줄거야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어 진짜 그럴리 없어 야 그럴리 없지 야 말이 안되지 야 진짜 말이 안되지 야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구독띠로 힘을 주셔서 구독으로 2회차에 힘을 받고 갑니다 앞으로 남은 총알은 세발 아 까망깃발이네 미쳤냐지 호바르락 아 아 조니 조니 아 아 아 아 코비코비 아 와진짱 아 어 어 어우... 아... 아... 미쳤냐 진짜... 3단계... 5회차까지는 계속 긁어야 되는데... 제발 나오지 마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진짜 내가 봤을때 블랙맥인거 같애... 100% 아니네... 아... 또 혼자 가네... 또 이거... 아... 말이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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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불 깨고... 1000개 날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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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원피스란 만화를 증오하고 있는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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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텔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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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준다 이거... 아... 무슨 광고 같더냐 지금... 광고 볼때야... 아... 초파가 왜 또 나오냐 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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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나네... 아... 평소 뽑기보다도 좋은게 하나도 안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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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1프로면... 아... 아... 큰일난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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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 바로가... 아... 로저 사기... 어? 이거 황금깃발인데? 반다이 성님들... 반다이 성님들... 제발... 반다이 성님들...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우... 로저의 맛을 보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반다이 성님들... 반다이 성님들... 제발... 뭔 바로 접지않게 도와주세요... 반다이 성님들... 당신들이... 내게... 반다이 성님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비 채널의 하비형이라구요... 어허허! 아, 또 방어형이야 또! 씨... 아... 아우! 기드 이 씨... 기드! 기드! 아... 코랍이 씨... 아.. 개미 쳤냐 진짜? 개미 친 거 아니야 진짜? 개미 친 거 아니야? 개미 친 거 아니야? 아.. 아.. 아유 씨.. 아유 씨.. 아.. 아.. 개옥라운 헬스 그 와중에 5성 달성 띠니? 아.. 8법 갑니다 8법 0.2% 0.2% 출발 아유 씨..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안 봐야 돼 요삭 계속 가 계속 가 아 아 아 아 두 발 남았네 씨 아 아 두 발 남았네 씨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아씨 오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